번나블리와 광희삼춘이 함께하는 스위스 투어가 시작됐는데요. 광희야 어디 간 거예요? 우리 루체른이라는 데 갈 거야. 루체른. 오늘은 예쁘기로 소문난 루체른이라는 데 가고 있어요. 아기자기한 건물이 너무 예뻐서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애들과 같이 가게 됐습니다. 나은이, 건우, 기대해. 사도 좀 대단하게 준비했다. 루체른? 루체른은 어디 있지? 어? 그렇죠 그렇죠. 이거 됐다 아니오 됐다 아니오 됐다 아니오. 독일 말이라 뭐 하는 말이 모르겠다. 난 독일어 할 수 있는데. 나은이는 잘하지 마자. 알았지? 뭐라고? 뭐라고 하는 거야?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뭐라고 하는 거야? 놀리는 거지 저머리라고. 저게 뭐야 자격지심이야 뭐야 저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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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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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은아. 하필 그럼 오늘따라 컨디션 최고네. 나은아 나은아 나은아. 자 섬주님 여기 무릎에 앉으세요. 가까이 쉬세요. 거늘도 여기 앉으세요. 아우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어 잠깐만. 저걸 못 버텨요? 저걸 못 버텨요? 저걸 못 버텨요? 아니 이리 와. 시작도 안 했는데 기서 지쳤어요. 쉽지 않을 것 같아. 나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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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pilots 중 1회 vậy. 이거 어떻게 붙였는지 확인해 bundle? 난리다 진짜 drown, 진짜로 리얼 표정. 아흔 나은아 이거 지금 뭐 확인하니까 우리가 루체룸 가는 길에 환승을 한대 기차를 한 번 갈아탄대 알고 있어? 네. 알고 있구나. 나훈아, 그럼 그때 삼촌 도와줘야 돼? 네! 공모야! 나훈아, 기차 왔다! 나훈아, 기차. 한 발, 한 발, 조심해. 조심히, 조심히. 여기, 여기 어떻게 알지? 오, 야, 이거 좋아. 삼촌, 나 따라와요. 스위스 기차는 대부분 좌석 예약이 필요가 없어서 시간표만 잘 보면 기차 타는데 무리가 없다고 하네요. 아, 진짜 꼭 한 번 가보고 싶다. 여기 뭐야, 토지핀하고 북한이야, 이렇게. 여기 뭐야, 토지핀하고 북한이야, 이렇게. 아, 진짜 예쁘다. 동화 속까지. 진짜, 아이들하고 같이 가. 이게 진짜 좋겠다. 아, 여기, 여기. 내려야 되는 것 같아, 얘들아. 여기 넌 집이니, 얘들아. 하하하하하하. 저한테 진짜 긴장되는데? 아니다! 이거 맞지? 룰떼는 맞지? 룰떼는 맞아! 아, 다행이다! 빠빠! 빠빠! 바쁘시지? 얼마나 예뻐요, 저분들이 보기에도! 됐다! 됐다! 내가 왜 이렇게 애교를 부렸나? 아이고!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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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! 이미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치셨는데요? 더 살이 빠진 얼굴이에요 안녕하세요 교통 티켓 하나만 사면 스위스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6세 미만의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타면 무료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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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낭만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건축물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중부 스위스의 반문이죠 다리가 뭐냐면 카페이도라고 700년 가까이 있대 700년 다리가 너무 예쁘지? 봐봐 나한테 다리 봐봐 우와 여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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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있다 이게 로이스랑이라는 거야 로이스랑 로이스랑 너는 물을 좋아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나 형님한테 혼나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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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큰일 나네 우리 좋아해 좋아해 여기다 콘세이드 여기다 야 야 이걸로 유인하는 거예요? 이걸로 유인하는 거예요? 아이고 아이고 그리치마 던졌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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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이제 누구 밥 줄 나이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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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제복 근어마다 오늘 번호? 하하 하하 제복 근어마다 오늘 번호? 하하 하하 여기 살아 감독님들이 빵 안 죽는 거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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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어? 뱅굼 그녀가 말을 하는 건 독일어다. 정확한 영어네.